다 녹화 안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기 아 죽었어 체력 1이야 인도저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뭐야 상곤아 그냥 C를 찔르자 근데 C 지금 들어가기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환들게 그리고 그쪽에서 들어와 그리고 A 한 명 다 잡았어요 들어가 E 둘 방구나 포지션 스킬 스킬 중앙으로 나온다 우리 A 누가 막아야돼 아니 왜 C로 다와 아니 아 A 온다 A 온다 A 둘 A 셋 나는 장군님만 B로 가 나는 장군님만 경기 경기 지상 보세요 아니 어? 몰라 뭐 부르라고 했잖아 이제 A로 돌아오세요 빨리 스폰, 나한테 스폰 지금 중앙에서 다 잘랐어 내가 A로 빨리 스폰 나한테 두명 뒤에서 공격한다 뒤에서 토끼형 조심하세요 D씨 안다 뒤에서 스폰했어 두명 두명 L2님 나와야죠 그때 맵을 부셔야죠 A 못 켜요 그 A쪽에서 적들 나 B 흔들리겠어 위에서 공격 아 아까 들어가서 알았어야 했는데 왜 들어가가지고 나 혼자 먹고 있을테 야 안다 정복이도 한 명 봐봐 정복이도 한 명 봐봐 내가 갈게요 정복이도 한 명 들어가면 안 돼 그냥 무기만 하고 총서 웬만하면 쓸 수 있는거야 고기 최호 거기에서 7천분뒤 컷 잘랐어 다고는, 잘랐어 어 들어와 아이고 아, 미워지 하나 있다 경복에단 지정군이 경복에단 빨리 저거 거기 안 들어 온다 간다 지금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제가 거기 안 들어왔어요 디모 공주 손가게 줘 손가게 줘 손가게 줘 손가게 줘 예진 잘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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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올라가 올라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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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잡았어 한 명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들어온다 아우 장군이 찔러 컷 내가 일단 독방 들어가 있어 배고파 엘드님 거기 잘 막아주세요 장군아 너 세스토 도와줘 여기 아우 죽었다 죽었다 구멍이야 잡았어 아 내가 오그로 끌 때 엄덕 잡아주지 아 나 죽었어 내려왔어 아 이쪽으로 하 저거 아 아 아 아 둘이다 둘 뭐야 말소리 말소리 어 아 깜짝이야 거기에서 장군이가 들어가줘 저거 중앙길로 얘 조합이 너무 좋아 개피 한 명 작은 언덕 개피 뭐야 들어오는거임 두 명 두 명 두 명 됐잖아 됐어? 땄어 땄어 한 명은 내가 땄어 뭐야 아 뭐야 장군아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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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내려왔어 내가 여기 막을까 면보기단 조심해 비에 있네 비에 한 명 컷 스카치고 ADT 가볼까요 뭐야 또 있어 ADT 밑에 두 명 내가 여기 C맞고 있을게 B쪽에 두 명 있을게 아 뭐야 막고 있었어 아 에 중앙성루클 깜빵이랑 하나씩 병보기 하나 깜빵 럽샷 C마 C마크 B위에 B파이프계단 위 갔다 오 나이스 나이스 굿 전복계단 제가 다시 갈거야 갔어 A쪽이 부활되는데 그럼 아니 A가지말고 일단 포지션 잡아 C랑 우리 다 살아있더라 장군아 거기에서 흔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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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이야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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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3명 저희 잡고 버텨야 돼 아 아니요 사람 뭐다 봐 아 왜 이러냐 아 왜 이러냐 사베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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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블랏! 미니야 버리기 더 와와! 안 돼! 혼난다 그쵸 잡았어 1마리 왕군이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아니야 아니야 내가 올라갈거야 여기가 거기 있으면 봐 아.. MBT 컷 둘 다 컷 아니다 한 명 더 어디야? 밑에 밑에 있어 아 왜 싸워 여기 둘 C 뺏긴다 C 뺏긴다 C 다 줘 아 니 당했어 수절뛰기 없는거 싸우고 나.. 나 버렸어 나.. 나 버렸어 나 말할 수 없겠지않은거 하잖아 아우 그거.. 니가 시위성으로 말하는거야 그걸 왜 해야 되지? 예 보고 있어요 제가 경버기는 못 보고 몰고 계단에 아 탑초 여기 큰 한 대기 있다 독방에서 경버기 좀 봐주세요 이 둘 제가 볼까요 그럼 어휴 아휴 아휴 하하 C 정도 왠지 야 배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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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문제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 너무 좋아 어디야 저기 내가 엘진이 형한테 부활해서 중앙으로 들어갈게 거기 여기 여기 있냐? 아 여기 어디야? 위에 그 벽돌 아니야? 벽 찍힌 거 봤어? 찍힌 거 왜 찍힌 건 봤어? 언덕에 2명 다 있네 엘진이 위에 엘진이 봐주세요 위쪽 여기 다 뭉쳐있으면 안 돼 소피님 그냥 거기 있지 다시 돌아갔나 보네 피가 없어가지고 중앙도방 엘진님 구 들어가야죠 개피라 개피라고 소리 들었잖아요 나이스 개피라 개피라 나이스 개피라 지금 C C 들어가도 될 것 같다 1명밖에 없는 것 같아 그 한명의 언덕이를 어떻게 따라 아니다 아니다 또 있다 또 있다 아까 그 자리가 어디지? 아 작은 언덕이 아 저기 작은 언덕 하나 큰 거 진짜 순환동하나 뭐야 뭐야 왜 또 나이스 잘했어 아이고 나도 죽었다 경복이단 죽었어 경복이단 2명 올 수도 있어요 이쪽으로 온다 이쪽으로 온다 올 수도 있어요 아직 화면에 안비치네요 제가 보러 갈게요 이쪽으로 발소리나는데 여기 다 뭉쳐있으면 안되는데 난 살려진다 어디어디어디 다 뚫렸네 우리 형한테 또 혼나겠네 아까 경복이단 뚫렸어요 죄송해요 네 심각한데 아까 보여 그니까 아 초반에 아까랑 똑같애 초반에 잘하다가 초반에 뒤에 있다 돌계단 쪽에 있는데 못잡았어 곧 컷 또 때렸나 내가 경복이단 일단 가 내가 경복이단 가 파이프 계단 보소 중앙쪽으로 한번 가줘야돼 안그러면 못들어 아 중앙쪽으로 둘 가자 에잇 또 때리고 간다 아 죽었어 정복에단 내려오겠다 들어와 정복에단 내려왔다고 못잡았어 에잇 장군이 그냥 빼고 가져라 잘랐어 잘랐어 쎄서 먹어 그냥 먹어 잘랐어 에잇 쪼개서 말했다 게이츠 먹는거 잡았어 진짜 나랑 같이 분명해서 정복에단 갈게요 오 러브샷 러브샷 근데 한명 더 있어 아 그냥 삐 아니 한명 잡았어 한명 잡고 러브샷 한명 더 온다 한명 더 온다 디코틴 어? 예? 아니다 여기 설탄 내려온다 오오 내 옆에 누구야 들어온다 C2 다 잘랐다 C2 다 잘랐어 아니다 새끼 새끼 뒤에 뒤에 정복에단 정복에단 2명 내려온다 동복에단 2명 내려온다 아 동복에단 2명 내려온다고요 뭐야 다 뚫린거야? 나 일단 A로 어떻게 감? 아이고 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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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어떻게 뭐 들어가도 나도 죽을거 같은데 아니 개피하니깐요 어디있는줄 알아냐 개피하니깐요 어디있는줄 알아냐 개피해서 잡죠 A 들어가죠 여기 세명으로 A 들어가죠 여기 누가 이정구님까지 들어와 들어와 일단 들어와 나도 들어와 아 뭐야 순섭단 지금 야 아 한탄창에 세명 다 죽었어 밀어도 들어와야지 어떡해 내 뒤에 있다 잘 못들어갔다 아 빠진게 가난다 이 한명 지켜야될거 같은데 2층에 있음 2층에 위험해 때문에 엑라 엑라 아 2층 엑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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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경 복종 랜서포 빨리 내려가 봐 일단 끝난거야? 아 진짜 슬프다